안녕하세요. 러블리유민입니다. 피쁜유민요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저번주부터 2분에서 3분 정도 요가 동작을 이제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. 수업이라고 하면 그렇고 동영상을 여러분들 보고 따라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해주시고요. 어떤 부위를 하나를 자극하기도 하고 연결성을 중요시 어기기도 합니다. 이번주는 우리 몸이 이렇게 좌우 대칭구조거든요. 비대칭구조라서 그거를 맞춰주는 동작을 할 건데 코어, 소위 말하는 필라테스 요가에서 말하는 단점, 보포, 아래쪽도 자극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허리에도 좋고요. 스트레칭도 되고요. 몸의 중심 발란스 잡는 데도 좋으니 열심히 따라해주세요. 시작해보겠습니다. 손을 바닥을 짚어서 테이블 자세 많이 하셔서 아시죠? 복부 등쪽으로 당기고 팔꿈치 바깥쪽으로 접으세요.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먼저 뻗어서 골반 높이 해서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합니다. 왼손을 쭉 뻗어주셔서 손끝을 바라보시고 1, 2, 3, 4 들여 마시고 여기서 오른쪽 무릎을 접어 다리를 끌어올리며 왼손이 가서 엄지발가락 아래쪽을 잡을 끌어요. 그 상태에서 쭉 끌어올리면서 하늘 보셔도 되시고 여기가 보시면 정면 보세요. 2, 3, 4 다시 돌아오신 상태에서 왼손 내리고 오른쪽 발가락을 세우고 뒤쪽으로 쭉 밀어주세요. 이때 가슴 중앙이 무릎에 오도록 합니다. 자 반대쪽 들어가 볼게요. 다시 손으로 바닥을 짚고 팔꿈치 바깥쪽 힘드신 분은 팔꿈치를 살짝 접어주세요. 대신 기계지 않습니다. 자 왼손 다리를 뻗어 늘려주시고 골반 높이 오른손을 뻗어서 손끝을 바라보시고 내려가는 것보다 엉덩이 높이까지 끌어올리며 엉덩이와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세요. 그 상태에서 무릎 접고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엄지발가락을 쭉 잡아 위로 끌어올리고 하늘 보시면 더 좋으세요. 2, 3, 4 여기서 천천히 손 내리시고 발가락을 세워 꼭 뒤쪽 끝까지 트위스트 스트레칭까지 해주셔야 되세요. 자 돌아오시고요. 지금 제가 여기 요가링이 있는데 안 되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하는데요. 요가링을 잡아서 중심을 잡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무게가 더 쉽겠죠. 무릎을 접으셔서 뒤를 보시고 무릎을 내려놔 발끝을 잡아당깁니다. 발가락으로 요가링을 밀면서 위로 쭉 끌어올리세요. 그럼 유연성이 없으신 분들도 이 동작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. 돌아오셔서 요가링 내려놓고 밀면서 요가링도 앞으로 쭉 밀어주듯이 손끝을 올려주세요.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지금 보시는 영상을 5에서 8카운트 정도 홀딩한 상태에서 3세트를 반복해주시고 잘 되시면 반복이 중요하니까 5세트를 꼭 반복해주시고요. 혹시라도 집에 링이 없으시면 타올 묶어서 당기거나 스트립 이용하시면 되세요. 지금 보시는 동영상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. 네이버TV, 유튜브, 빙글, 카카오티비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꼭 한 번 더 시청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获 Eunice 퍼ско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